안녕하세요 여러분 썸머썸머입니다 오늘도 준비한 내용도 아주 미친 이야기인데 여러분도 혹시 나는솔로나 솔로지옥 같은 이런 연애 프로그램 많이 보시나요? 보다 보면 마치 내가 결정해야 되는 것처럼 출연진들 얼평도 막 하고 행동 하나하나 보면서 막 몰입해가지고 내 원픽이니 투픽이니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연애 프로그램에 나온 제일 매력적인 출연자가 사실은 130명을 죽인 사이코패스 연쇄살인 말하면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겠어요? 최근에 넷플릭스에서도 데이팅 게임 살인마라는 제목으로 영화로 만들어진 실제 1978년 9월 13일 ABC 방송국에서 방송된 더 데이팅 게임 쇼의 출연자 로드니 알칼라의 리얼 스토리 진짜 이야기예요 무슨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케이블 방송의 프로그램 이런 것도 아니고요 여기 출연했던 사람 중에는 뭐 아놀드 쇼와 제네거도 있었고 마이클 잭슨도 있었고요 이게 어떤 연애 쇼였냐면 패널이 여자 한 명 남자 세 명이 나오는 거예요 시청자는 모두의 얼굴을 볼 수 있는데 여자는 남자의 얼굴을 못 봐 칸막이가 쳐 있어요 얼굴을 안 본 상태에서 막 질문 공격을 하고 그 중에서 제일 질문을 자기 마음에 잘 들게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최종 우승하면 1대1 데이트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연세 살인마가 나왔던 이 에피소드에서는 여성 패널이 셰리리라는 아리조나에 사는 연기 선생님이셨어요 남자한테 질문을 던지는데 이 쇼의 특징이 또 뭐냐면 되게 자극적이어야 되고 섹시얼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셰리리 제가 저녁을 만들어줄 건데요 당신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불리죠? 얼굴을 모르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셰리리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직접 벗겨보세요 라고 대답을 한다든지 근데 이게 살인마라는 걸 모르고 그냥 봤을 때는 그냥 질문이라는 게 좀 구려서 그렇지 그냥 되게 유쾌하고 순발력 있게 재치있게 답도 잘하는 것 같고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 외모도 키가 180이 넘고 막 웃을 때 이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이 뭔가 모든 여성 시청자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여성 패널인 셰리리 최종적으로 로든이를 선택을 하고 둘이는 이제 1대1 데이트를 따로 은밀하게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셰리리는 안전할 수 있었을까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넷플릭스 영화를 이미 보신 분들이라도 아무래도 넷플릭스에선 좀 각색된 부분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거 없이 사실 기반으로 또 영화에서 다루지 않은 더 자세한 내용도 아시게 될 수 있고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 넷플릭스 보셨을 때 더 훨씬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영화 또 보신 분들은 영화 마지막에 수많은 시민들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로든이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연쇄살인을 할 수 있도록 방치되었다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무슨 의미였을지 이것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영화보다 더 충격적인 실화 연쇄살인마 로든이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먼저 로든이의 어린 시절부터 살펴보면 로든이 알칼라는 1943년 8월 23일 텍사스 샌 안토니오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로든이가 한 8살일 때 텍사스에 살고 있던 아빠 쪽 할머니가 편찮아지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가 엄마랑 로든이랑 이 4남매를 데리고 멕시코로 텍사스에서 이민을 가버려요 그런데 멕시코 이민 3년 만에 할머니가 돌아가셔요 그리고 아빠는 가족들을 버리고 집에서 나갑니다 아니 자기네 엄마 때문에 가족들이 다 짐 싸서 멕시코 왔는데 지가 나가버렸다고 자 이렇게 덩그러니 멕시코에 남겨준 이나 엄마는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미국으로 이번에는 LA로 이사를 해서 거기서 자리를 잡고 살아요 아마도 아빠의 부재가 당시 커가고 있던 로든이의 성격 발달에 어떤 큰 영향을 미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좀 TMI인데 제가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한 사람이 이런 괴물 같은 사람이 되어가는지 이런 과정을 보는 걸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고 영상에서도 제가 많이 푸는 편인데요 사실 많은 연쇄살인마들은 어릴 때 지속적인 학대라든지 성폭행을 당하면서 불우하게 자라는 케이스가 대부분인데 이 정도 스케일의 다른 끔찍한 살인마들에 비하면 사실 로든이의 어린 시절은 아버지가 떠나셨다는 거 외에는 되게 평범했어요 집에 돈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꽤 좋은 사립학교에 다니면서 그 안에서 공부도 되게 잘했고요 교우 관계도 엄청 좋았어 뭔가 막 동물을 죽인다든지 뭐 이런 사이코패릭적인 이런 성향을 전혀 보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군대에 들어가는데 뭐 훈련 받고 이건 아니고 그냥 사무직을 사무일을 했어요 딱 어느 날 여기 내쉬빌에 휴가를 가고 싶다 해서 보내줬는데 얘가 복귀를 안 하는 거야 한마디로 탈영이 된 거죠 알고 보니까 얘가 내쉬빌에 간 데 놓고 저 멀리 동부 끝에 있는 뉴욕에 왔어요 뉴욕 맨하탄에 와서 여기저기 전전하면서 여자들을 이렇게 살피고 다니는 거야 그러다가 꽤 마음에 드는 여자 한 명을 발견을 했어요 그 여자는 로든이랑 뭐 인사를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자기 친구들이랑 와서 재밌게 놀고 그냥 시간이 늦어져서 이제 집에 갔어요 근데 갑자기 후에 로든이가 말하기로는 왜인지 모르겠는데 자기 막 마음속에서 저희 자를 빨리 쫓아가야겠다 막 그런 마음이 막 솟구치더래요 그래서 밤길을 혼자 걷는 그 여자 뒤를 쫓아요 손에 들고 있었던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코카콜라에 유리병이 있었던 거 알죠 그거를 여자 머리에 막 가격을 한 거예요 한밤중에 다행히 이 여자는 의식을 잃지 않았고 그 자리에서 막 뛰어가지고 도망을 치는데 성공을 해요 곧바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고 로든이가 잡혀요 경찰이 보니까 어? 이 자식 뭐야 이 동네 사람도 아니고 캘리포니아에서 타령한 사람이잖아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얘를 잡아서 다시 데리고 갑니다 군 부대로 복귀가 된 로든이는 이제 정신검사를 받는데 IQ가 거의 135가 나왔대요 그래서 되게 고지능을 갖고 있는데 하지만 반사회적 인격장애와 신경쇄약을 앓고 있다 그런데 굉장히 이 수준이 심각해서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고 더 이상 군복무를 할 수가 없는 수준이다라는 진단을 받게 돼요 이렇게 로든이는 이 군에서 전역을 하고 정신치료 대신 UCLA에 갑니다 이 UCLA에서 파인아트 순수미술을 전공하면서 사진을 배워요 사진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대요 나중에 이 얘기 듣고 보면 이 부분도 굉장히 크리피한 부분이에요 저희 대학교 안에서도 어디 가서 로든이가 막 콜라병으로 야밤에 여자 머리를 내려치는 그런 사람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할 정도로 쾌활하고 여자들한테도 인기 많고 똑똑하고 그냥 평범한 그런 대학생이었어요 그렇게 로든이가 UCLA에서 졸업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968년 9월 25일이에요 당시 8살이었던 탈린은 그날 학교에 걸어가고 있었어요 원래는 집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학교 가는 버스가 오는데 탈린은 그 버스 타는 게 싫었거든요 아 나 차라리 날씨도 좋은데 걸어갈래 그날 탈린은 보모 아주머니가 떠준 이 드레스를 포근하게 껴입고 기분 좋게 등교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한 베이지색 차량이 이렇게 탈리 옆으로 서서히 와서 멈추더니 창문을 내리고 안녕 아저씨가 태워줄까? 라고 하는 거예요 로든이였어요 똑똑한 탈린은 부모님이 모르는 사람이랑 말 섞지 말라는 말을 기억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요 엄마가 모르는 사람 차에 타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로든이가 응? 아저씨 모르는 사람 아닌데? 아저씨 너네 부모님이랑 친구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또 당시에 탈리의 아버지가 이 할리우드 음악 산업에 종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집에 굉장히 다양한 이런 음악 종사자들이 오고 가고 그랬어 가만히 보니까 이 로든이 아저씨가 머리 막 길고 이래가지고 어? 왠지 락하는 사람 음악하는 사람 같기도 하고 어? 아는 삼촌인가? 싶은 거야 아이큐 높은 로든이한테 8살짜리 애 하나 조종하는 거 뭐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탈리가 아 맞아 엄마가 또 어른을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아빠 친구가 태워주신다는데 무례하게 굴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아 네 하고 그 차에 뾰로록 타버렸어요 차에 타니까 로든이가 아저씨 집에 재밌는 사진들 되게 많은데 그거 보고 학교 가자 우리 시간 많아 탈리는 그 순간적으로 이미 뭔가 불편한 기분이 들었지만 이미 차에 탔는데 뭐 아 싫어요 라고 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아 네 알겠습니다 그 차는 탈리의 학교 대신에 로든이의 집으로 곧장 출발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목격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도날드 아저씨인데요 아저씨는 쉬는 날에는 항상 이렇게 오토바이를 자기 무릉무릉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좋아했단 말이에요 이 아저씨 그냥 신호 딱 걸려서 서 있다가 로든이가 차 안에서 이 조그만 여자애랑 계속 대화를 하는 모습을 목격을 한 거예요 뭔가 깨림칙하게 생각을 했어요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안 가고 계속 보고 있었어 근데 이 여자애가 이 차에 타니까 아저씨가 갑자기 안되겠다 따라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쫓아갔어요 지금 같았으면 핸드폰이 바로 있으니까 바로 911에 신고했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없던 때잖아요 이 도날드 아저씨가 혹시라도 이 차를 놓치면 내가 차 번호를 기억했다가 경찰서에 가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왠걸 차 번호판도 없는 거야 도날드 아저씨가 더 바짝 따라 붙었어요 이 차는 로든이 집에 도착해서 로든이가 이 애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도날드 아저씨가 봤어 그리고 바로 공중전화 부스로 달려가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경찰이 도착해서 현관문을 막 부슬듯이 두드렸어요 문 열라고 안에서 막 호다닥 호다닥 하는 소리가 나더래요 근데 계속 안 나오니까 막 문을 두드리는데 조금 있다가 로든이가 문을 빼꼼 열고 얼굴만 이렇게 내빼더니 아 잠시만요 저 샤워 중이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옷 입고 바로 나올게요 라고 하고 문을 탁 닫았는데 그 순간적으로 형사가 로든이의 눈을 보는데 아 이거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일단 로든이의 눈이 굉장히 분노로 차있는 일반적인 사람이 눈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샤워 중이라고 했는데 머리가 바짝 말라있는 거예요 물기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 형사가 지원 요청도 했는데 지원 오기도 전에 그냥 이 문을 다 부숴버리고 혼자 들어갔어요 형사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목격한 광경은 주방에 쓰러져 있는 탈리였어요 탈리의 주변은 피로 가득했고요 이미 성폭행을 당하고 이 목 위에 쇠 막대기가 길다란 게 올려져 있었대요 무자비하게 구타당하고 또 그 쇠 막대기로 목이 졸린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형사가 바로 이렇게 맥을 잡아봤는데 맥이 안 잡히는 거야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형사가 바로 이제 로든이를 잡으려고 뛰어갔는데 이미 창문을 통해서 도망가고 없어졌어요 이 형사는 곧바로 다시 아이에게 돌아왔어요 원래는 규정상 이 사건 현장에 있는 물건을 아무것도 건들면 안 되는데 증거가 훼손되면 안 되니까요 근데 곧바로 화장실에 있었던 타워를 이렇게 돌돌 말아서 탈리 머리 뒤에 이렇게 돼요 그 순간이었어요 이 입으로 공기가 들어오니 탈리가 갑자기 콜록콜록 피를 토하면서 의식을 차려요 탈리는 살았어요 근데 그것도 잠시 다시 의식을 잃어버리는데요 병원으로 바로 긴급하게 이송이 됐지만 의사들은 살 가능성이 너무 희박하다 혹시나 어쩌다가 이 코마에서 깨어나더라도 이 몸의 기능이 전처럼 정상적으로 돌아오기는 어려울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무려 32일 후 탈리가 기적처럼 다시 깨어납니다 몸의 기능도 완전히 회복을 해서 퇴원까지 할 수 있게 됐어요 죽었다가 정말 살아난 거야 자 그런데 그때까지도 이 LAPD는 로든이를 잡지를 못했어요 일단 이 집을 수색하면서 UCLA에 있는 학생증에서 로든이 알칼라라는 본명도 확인했고 대학교에 가서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봤단 말이야 로든이 아냐고 그랬더니 다들 아 엄청 친절하고 유머러스하고 학구열이 대단한 친구다 범죄를 저지르고 이럴 사람이 아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랑 헷갈리신 거 아니에요? 평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경찰은 알았어요 잘못된 사람을 쫓는 게 아니라는 거를 왜냐면 로든이 집안에서 수백 장의 사진이 발견됐는데 절대 평범한 대학생이 갖고 있을 만한 그런 사진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는 성인 여자뿐만이 아니라 미성년자 완전 막 10살도 안 된 것 같은 이런 여자애들 남자애들의 부적절한 포즈를 하고 있고 벗고 있는 것도 있고 이런 사진들이 수백 장이 있었어요 형찰도 알았어요 이 자식이 위험한 놈이다 그래서 FBI한테도 수사를 요청하고 FBI 최고현상수배범 리스트에도 올라갔는데 아무데도 없어 못 찾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담당 형사는 이 정도면 로든이는 미국에 없다 얘는 멕시코나 어디로 지금 이미 떠났을 거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혀 로든이 어디 갔는지 알아요? 뭐 남미 이런 데 간 게 아니었어요 그대로 미국에 있었어 다만 LA가 아니라 저 반대편 뉴욕 왜 이렇게 좋아하지? 로든이 또 맨하탄으로 왔어요 와가지고 진짜 기가 막힌 게 이름 바꿔 뭐로? 존 버거 되게 랜덤한 이름 아니에요? 저는 이거 듣는 순간 약간 죄송하지만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 생각이 났는데 왜 이름이 이거지? 하고 검색해봤는데 그냥 창업하신 분이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단어들 조합해서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존 글쎄 로든이의 첫사랑이었을까?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버거 그래서 존 버거가 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암튼 이 이름으로 개명을 혼자 스스로 하고 이 가짜 이름을 써서 NYU 뉴욕 유니버시티 뉴욕 대학교에 들어갔다고요 이거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아니 뭐 그게 가능해? 그럼 뭐 나도 이름 바꾸면 서울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당시 1970년대 이 데이터가 이렇게 정리되지 않고 또 미국은 50개 주가 각각 또 주정부가 따로 있고 시가 또 따로 움직이고 이러니까 통합이 안 되고 완전 진짜 엉망진창이던 때였어요 실제로 그래서 미국의 연쇄살인마들이 제일 날뛰던 시기가 또 1970년도에요 이런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한 인간들 악마 같은 인간들이 많았다는 거죠 제가 또 예전에 올렸던 영상 사진 속의 소녀도 보시면 이름을 몇 번이고 바꾸면서 미친 짓들을 계속하는 일이 또 나오잖아요 어쨌든 로드니도 이런 시스템적인 허점을 이용해서 대학교에 들어가요 뉴욕에 온 로드니는 맨하탄에 사람이 많잖아요 여기 뚜벅이들의 조시라고 또 LA랑 달라요 이 큰 사진기를 갖고 다니면서 여자들한테 접근하는데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길 걷는데 웬 꽤 훈훈하고 되게 친절해 보이는 남자가 어 제가 사진작가인데 여기 채광이랑 미소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사진 한 장 찍어봐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 준비하면서 어 좀 약간 아차 싶었던 게 지금도 맨하탄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남녀 불문하고 이렇게 사진작가들이 사진 찍어주겠다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냥 공짜로 그 인스타그램 혹시 일쇄서 보셨어요? 꽤 인기 있는 콘텐츠 중에 하나가 사진 기사들이 저 사람 멋있는 것 같아요 하고 저기요 안녕하세요 제가 사진 찍어드려도 될까요? 하고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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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는데 갑자기 엄청 멋있게 착 일반인 모델도 아닌데 그런 게 되게 또 인기 콘텐츠다 보니까 좀 흔한 편? 저도 두 번 찍혀봤는데 마지막에 한 번이 뭔가 자기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일단 결정적으로 사진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 근데 자꾸 DM 보내니까 뭔가 좀 깨림칙해서 그냥 아예 응답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 로드니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소름돋는 거야 이거를 살인하는 데 이용하는 인간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조심하세요 자 아무튼 이렇게 로드니는 이 사진기 들이대면서 여자들한테 엄청 접근을 했고요 거기다가 멀쩡하게 일자리도 구해요 이 뉴햄프 셔어에 있는 여자 아이들 초등학생 같은 이런 조그만한 여자 아이들이 가는 캠프에서 사진 찍어주는 선생님으로 심지어 여기서 일하면서 캠프 운영하는 이 회장의 딸 10대 여자애랑 또 몰래 사귀는 관계였다고 합니다 진짜 가지가지 하죠 아무튼 거기서 일을 하면서 또 메나탄이 계속 엄청 자주 오는 거야 여자들 사진 찍어주러 이렇게 로드니가 존 버거라는 이름을 쓰면서 뉴햄프 셔 뉴욕을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이 시기에 23살에 코넬리아라는 승무원 여성이 있었어요 코넬리아는 뉴욕 퀸즈 출신의 승무원이었는데요 어릴 때로의 꿈이 되게 탄탄대로 승승장구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어릴 때부터 나는 커서 플라이드 어텐던가 되고 싶어 했는데 진짜 승무원이 되가지고 국내선 뿐만 아니라 국제선도 비행하게 됐고요 마음 잘 맞는 승무원 친구들을 또 만나가지고 이 친구들이랑 메나탄 어퍼 이스트 사이드에 같이 살 집까지 찾아서 이제 이사를 하게 됐거든요 바로 여기 83번가와 퍼스트 세비뉴에 있는 이 집인데요 저희 동네 근처라서 한번 직접 찾아와 봤어요 1971년 6월 10일 이날은 코넬리아가 이사를 오는 날이었어요 같이 살기로 했던 친구 두 명은 다들 비행을 나간 상태였기 때문에 코넬리아 혼자서 이삿짐들을 다 옮겨야 됐는데요 그래도 코넬리아는 괴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주변에 얼마나 재밌는 바들도 많고 식당들도 많고 그래요 재밌는 메나탄 라이프를 시작할 생각에 아마 굉장히 벅찼을 거예요 이날 어떻게 코넬리아와 로드니가 만나게 됐는지 로드니가 어떻게 이 집에 들어오게 된 건지는 아직도 밝혀진 바가 없어요 근데 플릭스 영화에 따르면 코넬리아가 막 무겁게 혼자서 이삿짐을 옮기던 와중에 길거리에서 사진을 찍던 로드니를 발견하고 가구 옮기는 것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만난 걸로 설정이 됐는데요 정말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건지 아니면 코넬리아가 그 전에 로드니를 만났고 친구로서 초대를 했던 거였는지 아니면 이사할 때 막 정신이 없잖아요 문이 열린 틈을 타서 로드니가 무단으로 침입을 한 건지 그건 아직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좀 약간 무단으로 침입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나중에 이야기를 더 드리겠지만 여자들이 자고 있을 때나 뭔가 샤워를 하고 있을 때 몰래 창문을 통해서 출입을 한 적이 또 로드니가 많았거든요 아무튼 이날 이사하던 날 이 코넬리아는 자기 집에서 끔찍하게 살해당한 채로 발견이 되는데요 코넬리아는 로드니에게 구타당하고 성폭행당하고 그리고 자신이 사용했던 자신의 스타킹으로 교살당한 채로 발견이 됐어요 살해당한 코넬리아의 몸에는 심지어 치아 자국까지 발견이 되는데요 이 사건은 무려 11년 동안 미제 사건이었어요 이렇게 끔찍하게 코넬리아를 살해한 후에 로드니는 자기 카메라를 챙겨들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유유히 이 장소를 빠져나갑니다 이 사건은 11년 동안 미제로 남아있다가 11년 후에야 로드니의 치아 기록이랑 매치가 되면서 그제서야 연결돼서 찾게 된 케이스예요 이건 앞으로 8년 동안 있을 미친 광적인 살인의 시작일 뿐이었어요 코넬리아가 살해당하고 몇 주 후예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한국도 옛날엔 그랬는데 미국도 옛날에는 관공서 가면 FBI 현상수배범들 사진이 이렇게 붙어져 있었어요 이날은 유앤피셔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여자애들 둘이 이렇게 길을 걷다가 갑자기 비가 내리니까 막 우체국으로 달려간 거야 비를 피하러 기다리는 동안 지루하니까 이렇게 주변을 돌려보다가 현상수배범 포스터에 눈이 가요 야 저 나쁜 놈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자 하고 포스터 가까이로 다가가던 둘은 이내 충격에 빠져서 서로의 얼굴을 쳐다봅니다 야 저거 존 버거 선생님 아니야? 자 이 유앤피셔 캠프 다니던 이 초등학생 두 아이들은 너무나 익숙한 얼굴을 발견하고 즉시 캠프 다른 담당자한테 알렸어요 그렇게 이 두 아이들 신고 덕분에 로드니 aka 존 버거 선생님이 체포가 돼서 드디어 캘리포니아로 송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끝인가? 사실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기소되고 깜빵에 영원히 쳐넣어졌으면 데이트쇼에 나왔겠냐고요 자 근데 이미 탈리한테 그런 짓을 저지른 지 3년이 지난 때였어요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탈리네 가족이 이 딸한테 새로운 시작 새 출발을 하게 하려고 멕시코로 이민 간 상태였던 거예요 경찰이 부모님한테 연락했어요 탈리 데리고 증언해 주실 수 있냐 지금 그 놈이 잡혔다 근데 탈리네 가족이 절대 그렇게 못한다 이 애 이제 간신히 잘 살고 있는데 다시 애를 트라우마에 빠지게 하고 싶다 그리고 거절을 했어요 그 마음도 너무 이해가 가요 근데 나중에 반전이 있으니까 계속 잘 들어보세요 요즘 같았으면 그래도 기소가 됐겠지만 당시에는 이 목격자 도널드 아저씨도 있고 형사 데이빗 아저씨도 증언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건을 당한 이 당사자가 오지 않으면 증언을 하지 않으면 기소를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소 가벼운 아동 성추행 혐의로만 기소가 된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캘리포니아 주에는 또 Indepinous Sentencing Law라고 불확정혈 불확정형 법률이라는 그런 모델을 쓰고 있었는데요 이게 뭐냐? 형량 종료율이 따로 없어 최소 1년만 수감하면 석방을 판사가 하는 게 아니고 이 교도관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가석방을 내려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로드니가 누구예요? 높은 IQ에 만나는 사람한테마다 난 매력적인 사람이야 이러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막 능숙하게 조종하는 이런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도 그랬던 거야 그래서 가석방위원회 사람들한테도 여러분 저 다 교화됐어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 UCLA NYU에서 공부한 남자입니다 저 지난 날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절 풀어주세요 하니까 가석방위원회에서 자네 정말 그래 보이네 나가시오 해서 34개월 만에 3년도 안 돼서 탈리라는 여자의 하나를 거의 죽여놓고 풀려졌다고요 그리고 진짜 나를 너무 열받게 하는 건 뭐냐면 풀어지고 두 달 만에 여러분 석방되고 고작 두 달 만에 어떤 짓을 저지른 줄 아세요? L에서 또 차 타고 가다가 16살짜리 줄리라는 여자애가 학교 가는 중이었어요 또 거기 가가지고 자동차 문 내리고 안녕? 아저씨가 태워줄까? 나 너무 열받아 탈리한테 하던 짓을 똑같이 하고 있었다고요 줄리는 안 그래도 지각이었어요 왠지 이 차에 타면 빨리 학교에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냅다 이 차에 타버려 그리고 로든이는 학교가 아니라 되게 외딴 해변가로 얘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애한테 억지로 마리오 하나 막 피우게 하고 줄리한테 그 손을 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걸 본 어른 아저씨가 있었고 더 큰 일이 생기기 전에 다행히 경찰이 출동돼서 다시 로든이가 체포가 되는데요 그런데 또 그 망할 놈의 불확정 법률 모델인지 그걸로 다시 들어가 가지고 또 미성년자 추행으로 딱히 2년 겨우 2년 살고 가속방 된다고요 자 이번에는 보호관찰이라는 조건이 붙는데요 그딴 거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 오피스한테 경찰한테 가가지고 보호관찰관님 지금 여름이 잠습니까 남들 다 여름휴가 가는데 저도 여름휴가 가고 싶어요 제가 공부했던 뉴욕으로 좀 다녀오고 싶은데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가세요? 계속 미성년자한테 성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놈을 그냥 뉴욕으로 보내버렸다고 자 그리고 로든이는 뉴욕에 오면 또 마치 다른 자아가 있는 듯이 곧바로 존 버거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맨하탄에서 이 여자 제어저들한테 사진 찍어드릴게요 하고 접근하고 다녔어요 이 사진 찍힌 정말 이상한 사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대체 이 중에 살인뿐만이 아니라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을지 가늠도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로든이가 맨하탄에서 만난 여자 중에 앨런이라는 23살의 상속녀가 있었어요 맨하탄 사교계에서도 알아주는 상속녀였는데요 아빠가 뉴욕하고 LA에 되게 큰 클럽 그리고 극장을 소유하고 있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저희 앨런은 이 외모도 굉장히 잘생겼어요 예뻐가지고 맨하탄 어디 내놔도 되게 눈에 띄었는데 이 외모가 로든이 눈에도 띈 거예요 로든이가 또 와가지고 긴 머리를 찰랑거리면서 아 저 너무 아름다우신데 제가 사진 좀 몇 장 찍어드려도 될까요? 아 정말 전문 모델 같으세요? 막 이렇게 띄워주면서 사진을 찍고 또 로든이의 수법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정말 모델 같으신데 제가 당신 사진으로 대회 나가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음에 따로 만나요 자 그렇게 로든이를 만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1977년 7월 15일 앨런이 뉴욕 도서관 갔다가 집에 들렀다가 사라졌어요 경찰이 신일종 신고를 받고 이 집에 와가지고 보니까 캘린더에 실종된 날 존 버거 포토그래퍼 만나기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당시 뉴욕 경찰은 존 버거가 로든이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존 버거가 누구지? 전혀 그 신원을 찾지를 못했어요 수사에 진전이 없으니까 이 앨런 내 집 되게 부자잖아요 그래서 아예 사설 탐정도 고용을 하는데 앨런 집 근처에서 카메라를 들고 있는 젊고 긴 머리의 남성을 봤다 라는 목격자까지는 찾아냈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존 버거가 누구인지 어디로 우리 딸이 갔는지는 전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 로든이는 어디로 갔을까요? 다시 로스앤젤레스로 떠났거든요 이번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여러분 LA타임즈 아시죠? 되게 큰 LA 언론사잖아요 근데 거기서 인쇄 일을 하는 조판공으로 취업을 해요 아니 어떻게 성범죄자 FBI 최고 현상수배범인 사람이 이런 큰 회사에 취업을 할 수가 있을까? 그냥 그때도 면접 가서 예술에 관심 많은 예술학도 사람 좋은 청년 코스프레를 하고 하니까 제대로 신원 확인도 안 한 거야 심지어 거기서 일하면서 막 자기가 사진 찍었던 여자들 앨범을 막 갖고 와서 동료 직원들한테 막 보여주고 그랬대요 거기에는 미성년자 여자애들 수영복만 입고 있고 이런 사진들도 있는데 그냥 당시에 그걸 보면서 와 정말 예술적이다 이 사람들이 이랬대 로든이가 이렇게 뻔뻔하게 LA타임즈에서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상속려 앨런 실종사건에 FBI까지 동원이 되면서 드디어 존 버거가 로든이라는 게 연결이 되고 FBI 의원이 찾아왔어요 솔직히 앨런의 가족이 좀 영향력 있는 가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종사건에도 FBI가 붙은 거지 만약에 이렇게 FBI까지 동원되지 않아서 그냥 묻혀진 실종사건이 얼마나 많았을지 저는 상상도 안 가요 실제로 그 당시에 맨하탄에서 살해되고 미제 사건이었던 이 케이스가 엄청 엄청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 FBI 요원이 이 로든이를 찾아서 인터뷰를 하는데 로든이가 잡아떼는 거 나 그날 앨런 만난 거 맞다 웨체스터라고 거기 가서 우리 촬영했고 끝나고 어디 내려다 달라는 데는 내려주고 그냥 집에 왔다 잡아떼는 거예요 이 경찰은 로든이를 엄청 의심을 했는데 따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뭐 체포를 할 수는 없어요 다만 로든이가 웨체스터라는 곳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여기를 집중적으로 수색을 했는데 워낙 드넓은 미국의 여러분 땅덩어리가 엄청 크잖아요 워낙 드넓은 땅이라서 아무리 가도 매번 찾지를 못했어 하지만 서른번의 수색 끝에 앨런이 실종된 지 11개월 만인 1978년 6월 뭔가 앨런의 신체 사이즈에 맞을 것 같은 속옷을 발견을 했고요 그리고 며칠 후에 멀지 않은 곳에서 앨런의 유고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미 11개월 동안 완전 자연에 노출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전혀 육안으로는 신원을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고요 치아 비교를 통해서 겨우 앨런인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인도 뭐 알 수가 없었고 증거도 전혀 없었고 그날 앨런이 로든이를 만났다는 목격자도 있었고 그리고 로든이가 말한 그 로케이션에서 발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증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로든이를 체포를 할 수는 없었어요 이렇게 또 로든이가 능구렁이 담넘어가듯이 범망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이코패스, 나르시시스트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수사망을 빠져나가면 나갈수록 범행이 더 대담해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해지는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로든이도 그랬어요 여기서부터는 점점 더 많은 빈도로 여성을 살해를 하는데요 이 살인의 모든 공통점은 살해하기 전에 사진을 남기고 혹은 그냥 피사체로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랑 막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여자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자기랑 그런 행위를 하는 사진을 찍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치 경찰한테 보라는 듯이 피해자의 시신에 치아 자국을 남긴다거나 아니면 되게 기이한 자세로 남겨두고 가는 등 되게 도발적인 흔적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이 살인사건들 다 공통적으로 DNA는 발견이 됐지만 기술이 따라주지 않아서 범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자 이렇게 미친 듯이 살인을 저지르고 다니는데도 잡히지를 않으니까 이 관심받고 싶은 로든이의 욕구는 점점 더 커져서 결국에 TV 프로그램에까지 출연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너무 소름끼치지 않아요? 계속 여자들 막 꼬셔가지고 잔혹하게 살해하는 걸 넘어가지고 이제 내 매력을 전국 방송에서 뽐내야겠다 하고 공중파 방송에 나온 거라고요 미성년자 성범죄자야 근데 제작진들은 그냥 보고 어 좀 눈에 띄네 왠지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이네 그러면서 로든이 신원조사도 안 하고 그냥 바로 The Nating Show 여기에 그냥 출연을 시켜버립니다 여기 나와가지고 그 여성 출연자한테 우리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될 거예요 제일 잘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밤 시간대예요 그냥 모르고 들었으면 그냥 되게 유쾌하게만 들렸을 텐데 여기 나오기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여러 명의 여성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연쇄살인마라는 걸 생각하면 진짜 너무 끔찍한 거예요 이 데이팅쇼 나오기 딱 두 달 전에도 LA에 있었던 그냥 평범한 회사원을 강간하고 끔찍하게 살해하고 세탁실에 유기한 인간이라고요 근데 두 달 만에 여기 카메라 앞에 나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막 웃으면서 여자 출연자 쉐리를 막 꼬시려고 하고 있었던 거야 여기 나왔을 때 모든 여성 시청자들이 로든이에게 되게 막 환호를 보냈고 여성 출연자였던 쉐릴도 당신을 뽑겠습니다 하고 이 미친 연쇄살인마 로든이를 자신의 짝으로 자기의 데이트 상대로 선택을 했어요 이 쇼의 또 마지막 피날레는 항상 뭐냐면 둘이 이제 뽀뽀하는 거거든 아 진짜 쉐리를 얼마나 제가 넷플릭스를 보면 촬영이 끝나고 쉐리랑 로든이랑 같이 술 한잔하러 따로 갔다가 쉐리를 거기서 쎄함을 느끼는데 실제로는 둘이 끝나고 술을 마시고 이런 건 아니었고요 그런 것도 없었는데 그냥 세트장 밖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얘기하면서 바로 쉐리를 뭔가 쎄함을 느낀 거야 모르겠어요 연기 선생님이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나이스하게 하는 척하는 게 보인 걸 수도 있고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바로 잠깐 대화하고 나서 바로 집에 가가지고 다음날 그 제작진한테 전화했대 1대1 데이트 당장 취소해달라고 그 로든이라는 그 사람 진짜 소름돋고 꺼림칙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다시는 그 남자 만나기 싫으니까 저 안 갈게요 저 안 가도 되죠 이렇게 말했대요 그 제작진한테 그래서 제작진이 아 당연히 강요는 아니죠 이래서 정말 다행히 둘이는 다시 만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날 이후로 쉐리를 인터뷰 이런 거를 완전히 그냥 차단하고 있거든요 나 같아도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일 것 같아 큰일 날 뻔한 거였잖아 만약에 둘이 1대1 데이트를 갔다면 둘이 다시 은밀하게 만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로든이한테 쉐리는 어쩌면 트로피가 됐을 수도 있어요 내가 공중파 데이트쇼에 나가서 내가 쟁취해서 살해까지 한 여자 이렇게 됐을 수도 있다고 또 같이 출연했던 남성 출연자 중에 한 명이 로든이 아주 소름끼치는 놈이었다 라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요 방송 나가는 동안에는 되게 멀쩡한 것 같았지만 이 대기실에서 당연히 내가 선택되지 나는 내 여자는 무조건 다 쟁취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뭔가 정상적이지 않고 되게 크리피하게 느껴졌다고 그렇게 암튼 얘기했는데 정말 너무나 다행히 이 쉐릴의 순간적인 직감이 쉐리를 살린 거예요 왜냐? 그도 그럴 것이 데이트쇼 참가 후로도 로든이의 미친 연쇄살이는 끝나지 않았거든요 이 데이트쇼에 나가기 전 4명을 살해한 거 플러스 이 데이트쇼 나가고 나서도 3명을 더 살해를 합니다 데이트쇼 촬영이 끝나자마자 또 로든이는 다음 피해자를 물색하러 이렇게 배회를 하고 다니던 중에 시치하이킹을 하고 있던 15살의 모니크라는 가출 10대 청소년을 만나요 넷플릭스에서는 에이미라는 10대 소녀가 나오는데 바로 모니크에서 영감을 받아서 설정된 인물인데요 자 이 모니크에게도 자기가 사진을 찍어주겠다면서 자기 집으로 유인을 해서 모니크를 성폭행하고 특이한 거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차에 자기 차에 다시 태워서 캘리포니아 조시아츄리가 있는 산으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거기서 또 모니크를 속옷만 입게 한 채로 사진을 찍고 또 다시 성폭행하면서 그 모습을 또 사진으로 거기서 찍었어요 그 다음에 바위로 막 머리를 공격했대요 하지만 모니크는 다행히 이 로든이가 한눈을 판 사이를 틈타가지고 진짜 미친듯이 막 도망을 가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덕에 다시 로든이가 경찰에 체포가 돼요 넷플릭스에서는 여기가 엔딩이에요 그리고 영화 보신 분들은 이후 장면에서 올라오는 그 찜찜한 자막을 다들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잡혀 들어갔지만 보석으로 또 풀려나서 두 건의 살인을 더 저질렀다고 이 부분에서 모두 다 같이 욕했을 거야 미국 사는 저도 보는 순간 한국어로 쌍욕이 절로 나왔어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하고도 또 보석으로 풀려났냐 아니 보석을 책정을 하면 안 되지 근데 암튼 책정이 됐고 그 보석금을 로든이는 엄마가 내줬어 우리 아들 감옥에 있을 애가 아닌데 이 LAPD는 또 다시 길거리로 그냥 방생했다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면서 두 사건은 자세히 나오지 않는데 지금부터 제가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보석금으로 풀려난 로든이는 21살에 질파렌토라는 여자의 집에 침입을 해서 아까 말했죠 뉴욕 살던 코넬리아도 아마 이사하는 중에 문 열려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그냥 침입을 했을 수도 있다 얘기했는데 질파렌톤 집 창문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이를 했고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주에는 헌팅덤 비치에서 12살짜리 로빈이라는 친구랑 둘이서 놀고 있었던 로빈한테 다가가가지고 얘들아 아저씨 되게 유명한 사진작가인데 아저씨가 멋있게 사진 찍어줄게 이러면서 막 사진을 찍어주는 거야 그런데 이 장면을 어떤 다른 성인 남자가 본 거예요 누가 봐도 너무 이상해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로든이한테 가서 Get the fuck out of here 꺼지라고 그러니까 바로 로든이가 쫄티를 했어요 남자애들 여자애들한테는 그렇게 접근하면서 성인 남자가 한마디 하니까 바로 쫄티를 했다고요 12살짜리 로빈은 친구랑 막 사진 찍고 이렇게 있다가 시계를 보니까 어머 발레 수업을 가야 될 시간이 막 늦은 거예요 그래서 야 나 어떡해 시간 가는 줄 몰랐어 나 빨리 발레 수업 가야 되는데 어떡해 로빈에 같이 했던 친구가 야 그럼 내 자전거 타고 가 해서 친구의 자전거를 빌려서 로빈이 발레 수업으로 향했어요 근데 그날 오후에 로빈는 엄마가 집에서 전화를 받아요 발레 학원에서 로빈 어디 아픈가요 로빈 오늘 안 왔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는 그럴 리가 없는데 하고 같이 있었던 친구한테 연락을 하고 친구에게서 그 이상한 남자가 막 사진 찍어주고 그랬다 그 얘기를 듣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데요 경찰이 이 로빈 친구한테 어떻게 생겼는지 인상차게 좀 말해 달라 그래서 이렇게 그려봤는데 여러분 몽타주가 이렇게 나왔어요 귀로만 들으시는 분들도 여건이 되시면 화면 한번 보시면 진짜 기가 막히게 똑같아 보입니다 로든이랑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고 12일 후 범인은 아직 잡지 못했는데 캘리포니아의 한 공원에서 관리인이 로빈의 시신을 발견을 해요 로빈의 어머니는 빨리 우리 아이 보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경찰이 거부했어요 아니 왜 내 자식 내 새끼를 왜 내가 못 보냐 그 말에 어머님 보시기 너무 힘드실 거라고 우리도 신원을 확인하는데 무려 3일이 걸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 이 금발이 조그만해 시원한 확인할 게 뭐가 있냐 그리고 엄청 오래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경찰이 하는 말이 어머님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미 야생동물에게 너무 심하게 시신이 훼손돼서 발견된 건 두개골뿐이었고요 그나마도 알아보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대요 자 그렇게 몽타주에 있는 인물을 찾아 갖고 있던 중에 이 로빈 사건 담당 형사가 쉬는 날 밤에 LA에 있는 다른 지역 경찰관한테 전화를 받은 거예요 몽타주에 있는 사람 로든이 알칼라라는 사람 같다 한번 사진 찾아봐라 그래서 담당 형사가 전화를 끊고 내일 아침에 날 밝자마자 로든이 알칼라를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앞에 틀어진 TV를 이렇게 봤는데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당시 TV에는 더 데이팅쇼가 재방송되고 있었고 거기서 로든이 알칼라가 그 몽타주에 있는 그 똑같이 생긴 인물 화면에서 자기 본명을 떳떳하게 쓰면서 나와서 환하게 웃으면서 전 잘생긴 바나나예요 절 벗겨보세요 이러고 있었던 거지 전우입니다 형사는 곧바로 일어나서 다음날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바로 그 출연했던 쉐릴이 안전한지 먼저 확인을 했대요 다행히 쉐릴은 안전한 상태였습니다 LAPD는 곧바로 이 로든이 알칼라를 체포하고 수색영장을 발급받아서 그 집을 수색을 해요 그러다가 집에서 시애틀에 있는 한 창고 보관함 영수증을 발견해요 LA 뉴욕 주를 오가는 연쇄살인범이 완전 랜덤한 도시의 창고를 렌트하고 있다? 뭔가 완전 불길하죠 경찰들이 바로 그 시애틀 창고로 출동을 했어요 근데 여기 가보니까 정말 수천 장의 성인 여자 여자아이 남자아이 할 거 없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노골적이고 심지어 완전 누드인 정말 끔찍한 사진들이 수천 장이 나왔다고요 그리고 경찰이 또 하나 발견한 건 뭐냐면 작은 파우치에 약간 새틴 실크 같은 재질의 이런 파우치에 귀걸이들이 막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 로빈이랑 같이 있었던 친구가 로빈이 약간 이렇게 생긴 귀걸이를 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딱 그렇게 생긴 귀걸이가 한 쌍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가져다가 이 로빈는 엄마한테 보여드렸어 혹시 이거 본 적 있나요? 로빈 귀걸인가요? 하니까 근데 엄마가 이 귀걸이를 보자마자 막 우시면서 이거 본 적 있냐고요? 이거 제 귀걸이에요 로빈이 엄마 귀걸이 빌려서 종종 나가고는 했는데 되게 자주 착오가 나가던 내 귀걸이 중에 하나라고 이거 내 거라고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셨어요 자 이제 빼박 로빈 귀걸이 나왔죠 로빈 사진 나왔죠 목격자까지 있죠 드디어 로빈 살인사건 혐의로 기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경찰이 발견한 사진 중에는 LA에서 살해당하고 미제로 남았던 피해자 여성들의 사진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증거가 없어 그래서 이제 이 로빈 살인사건 하나로 기소가 됐는데 이번에는 정말 너무 다행히 보석 안 되게 재판까지 수감되게 된 거예요 그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로빈 내 엄마 가슴이 어땠겠어요? 우리 애는 한 번 말썽 한 번 부린 적 없고 애기 때부터 자라면서 10대까지 엄마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뭐든 하는 그런 착한 딸이었다고 그런데 그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서 두개골만 발견이 됐다고요 이날 재판에서 로든이 바로 뒤에 이 로빈의 엄마가 착석을 할 예정이었고요 그리고 엄마는 그날 가방에 권총 한 자루를 챙겼어요 딸의 복수를 할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재판이 시작되고 재판장에서 로빈 엄마가 갑자기 딸 샴푸 냄새가 어디서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대요 그리고 갑자기 이제 가방 속 안에 권총을 잡고 있었던 손이 따뜻해졌다고 마치 딸이 자기를 찾아와서 내 손을 잡아주면서 엄마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았다고 그래서 그 권총을 차마 꺼낼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별 일은 생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드디어 로든이가 사형선고를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 재판은 무려 30년이 걸렸는데요 이 로빈 내 엄마는 첫 번째 재판이 끝나고 사형이어도 내 딸 목숨을 가져간 걸 생각하면 부족하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피해자를 막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정작 로든이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내가 여태까지 몇 년 동안 온갖 수법을 다해서 법망을 빠져나왔는데 뭐? 사형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심을 요청해 이 재판 잘못됐다 내가 예전에 탈리에게 저지른 아동성범죄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지금 배심원들이 나에게 약간 프레임을 씌워서 편향된 사고를 갖고 판결을 내렸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랬는데 근데 이거를 4년 후인 1984년에 캘리포니아 대법원이 받아들여요 재심 합시다 그랬는데 또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또 재심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또 세 번째 재판이 또 열렸다고요 무려 20몇 년 후에 그때까지 여러분 로빈 엄마의 심정이 상상이 가세요? 혹시라도 감형되면 어떡해 뭐 어떻게 묻고 살래야 살 수가 없는 거지 심지어 세 번째 재판에서는 이 완전 나르시시스 자기가 법위에 있다고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놈이잖아요 변호사들 다 선임 안 해 내가 내 스스로 변호사 역할을 하겠다고 피해자 엄마한테 막 신문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로디니가 엄청 거만하잖아요 시간이 거의 20몇 년이 지났으니까 아마 이 피해자 가족들의 기억도 약간 흐릿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 뭘 누굴 바보로 아나 그거 네 귀걸이 아니다 그거 내 귀걸인데 네 거 확실하냐? 그런 디자인은 누구나 있잖아요 막 이러면서 로디니는 이번에도 자기가 럭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간과한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DNA 테스트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고 이로 인해서 이 법조계 판도가 완전 바뀌었다는 사실을요 감빵에만 있었으니 뭐 이런 트렌드를 알 수가 있었나 그래서 원래는 로빈 살인사건으로만 기소가 됐었는데 그 로디니 앨범에 있었던 여자들 몸에 남겨질 땐 DNA 테스트를 돌려보니까 웬걸 1977년 차도 흙길에서 유기돼서 발견된 18살의 질 박홈 살인사건 당시 발견됐을 때 박줄로 목이 졸려서 교살된 상태였고 성폭행을 당했고 오른쪽 가슴에 3개의 치아 자국이 있었어요 되게 기이한 자세로 무릎을 가슴에 붙인 채로 발견된 미제사건이었는데 DNA 결과 로드니였어요 그리고 또 1977년 27세 간호사였던 조지아 일 끝나고 친구들이랑 한잔하고 집에 와서 자고 있는 동안 누군가 창문을 통해서 침입을 해서 망치로 머리를 가격하고 성폭행하고 나일론 스타킹으로 교살한 미제사건 로드니 DNA 지문이 일치했어요 1978년 데이트쇼 두 달 전에 자신의 아파트 세탁실에서 발견됐던 샬롯 1979년 창문을 통해서 침입한 침입자에게 성폭행 당하고 교살 당했던 21살 평범한 회사원 질파렌토 미제사건 그리고 추가로 뉴욕에서 살해된 상속리아 앨런 그리고 승무원 코넬리아까지 모두 로드니의 소행으로 밝혀졌어요 그리고 그 귀걸이에서도 발견 당시에는 DNA를 찾을 수가 없었는데 20년 후에 다시 돌려보니까 피해자 여성들의 DNA가 막 발견이 된 거예요 귀걸이 주머니가 자기의 트로피 주머니 같은 거였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해된 로빈 그 귀걸이 그렇게 짓거라고 우기더니 누구나 갖고 있을 만한 디자인 아닙니까? 막 이랬는데 거기서도 로빈의 DNA가 검출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진짜 반전으로 아무도 상상 못한 증인이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였냐면 기억나세요? 제가 이 영상에서 처음 피해자로 소개해드렸던 죽음에서 살아 돌아온 탈리 그 아이 탈리가 이제 완전 성인이 돼서 법정에 출석을 한 거예요 이 탈리는 자라면서 나에게는 두 수호천사가 있다 바로 목에 이렇게 수건 대줘가지고 자기를 살려준 데이빗 형사 그리고 길거리에서 자기를 보고 오토바이 타고 따라와서 경찰에 신고해줬던 바이커 도날드 아저씨 이날 법정에 와서 처음으로 도날드 아저씨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아저씨 도날드 아저씨 아저씨가 도날드 아저씨 맞죠? 하고 찾아갔대요 이 아저씨는 탈리를 못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누구세요? 이러니까 아저씨 제가 탈리예요 아저씨 덕분에 제가 여기 살아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다고 이거를 나중에 얘기하면서 이 도날드 아저씨가 막 눈물을 흘리거든요 근데 정말 이 아저씨가 없었으면 탈리는 살지 못했겠죠 그리고 탈리가 증언하기 전에 앞서서 로든이가 탈리를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내가 그때 미안했다고 사과를 했대요 그리고 탈리는 여기로 듣고 여기로 흘렸다고 나중에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내 머릿속의 사명은 이 자식은 절대 감옥 밖으로 절대 나와서는 안 된다 그 생각 하나뿐이었대요 그 넷플릭스 영화 보면 이 부분이 문장으로 이렇게 나와요 마지막에 탈리의 증언이 이 로든이의 관짝에 못을 박은 거와 마찬가지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걸로 그냥 완전히 끝장이 난 거죠 그렇게 로빈 살해 한 건에 항소한 로든이는 30년이 지난 2010년 자기가 요청한 세 번째 재판에서 추가로 드러난 다섯 건에 대해 1급 살인 유죄 판결을 받아 또다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후 2012년 뉴욕에서 발생한 두 건의 살인 혐의로도 추가 기소되는데요 사형이 허용되지 않는 뉴욕주에서는 로든이에게 사형의 추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렇게 로든이는 총 7명을 살해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소름 돋는 건 경찰에서 지금까지도 정확히 몇 명을 살해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추정 숫자만 130명입니다 그리고 이 LAPD는 사진 몇 천 장 중에서 120여 장의 로든이 사진을 대중에 퍼블릭하게 공개를 하는데요 뭐 엄청 자극적이고 노골적인 사진이 있나 찾아봐야겠다 그런 기대하시는 분들 그런 사진은 아닙니다 대부분 이렇게 인물 중심의 사진이고요 여기 제가 사진 몇 개 넣어드릴게요 이런 사진들인데 왜 경찰이 이걸 공개했냐면 이 중에 분명히 추가 피해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혹시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 해서 공개를 한 거였는데 근데 웬걸? 얼마 안 됐어요 2016년에 한 여성이 이거 우리 언니라고 우리 친언니라고 하면서 연락을 한 거예요 44년 전인 1972년 크리스틴이라는 텍사스 출신에 실종된 여성이 있었는데요 당시 크리스틴은 임신한 채로 아이 아빠랑 같이 미국을 횡단하는 여행을 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근데 여행하면서 몰라 뭐 싸웠는지 어쨌는지 둘이 중간에 헤어지게 된 거야 그런데 크리스틴이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은 여행을 마치기 위해서 여기 미국 이것저것을 임신한 채로 돌아다녔다고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묘연하게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실종 5년 후인 1977년에 와이오밍의 한 사막 지역에서 한 성인 여성과 6개월쯤 되어 보이는 이 아이의 유골이 발견이 됐는데 이게 크리스틴이었던 거죠 근데 어쩌다가 거기 가서 죽은 채로 발견을 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44년 후에 동생이 온라인에서 경찰이 공개한 그 로드니 사진에서 이 와이오밍 사막을 배경으로 웃고 있는 언니의 사진 로드니가 찍어준 사진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2016년에 경찰이 크리스틴 사진을 가지고 갔어 로드니한테 근데 이미 이제 로드니는 70대 초반에 감옥 병원 침대에서 거동도 안 되고 그냥 누워만 있던 때였대요 아니 그때까지 사형 집행 안 되고 뭐 했냐고 참고로 2021년 7월 24일에 77세의 나이로 그냥 죽거든요 자연사 경찰이 사진 보여주면서 이 크리스틴 이 여자 아는 사람이냐 이 여자한테 무슨 짓 했냐 막 이러니까 당연히 모르는 일이라고 저 사진 좀 한번 가지고 와봐요 그러더니 진짜 소름 돋는 게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이 크리스틴 몸을 이렇게 따라가지고 테두리를 검지로 막 이렇게 하면서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봤어 눈이 막 이렇게 막 엄청 막 빨리 움직이더래요 마치 엄청 강렬한 무슨 기억을 다시 떠올리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 뭐 로드니가 자백을 하진 않았지만 빼박이죠 뭐 이 사건은 정말 대표적으로 사법기관에 제대로 된 처벌 없이 범죄자가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특히 이런 사이코패스 같은 나르시스 같은 인간들이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면 얼마나 더 끔찍한 범죄를 리밋 없이 한계 없이 저지르게 될 수 있는지 이런 걸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요 끝내기에 앞서서 이야기 속의 이야기 하나 더 해드려도 될까요? 제가 이 얘기를 준비하면서 뭔가 이 범행의 시작이 뉴욕에서 처음 본 여자 뒤를 쫓아가서 머리를 가격한 그런 사건 그 다음에 이제 등교하던 탈리 납치해서 살인미수였던 그 사건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처음일까 싶은 거예요 근데 알아보다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탈리 사건이 있기 3년 전 1965년도에 로드니를 만나서 살해당할 뻔했다가 살아난 또 다른 생존자가 또 있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또 드리자면 1965년이었어요 모건이라는 13살짜리 여자애가 있었어요 이 모건이 LA 시내에서 막 친구들이랑 놀고 있는데 저 멀리서 어두운 긴 머리의 남자가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웃더래요 당시 1965년이면 로드니가 22살일 때였어요 근데 왜 알죠? 10대일 때 왠지 멋있는 연상의 남자를 보면 되게 성숙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아무튼 좀 헌출하고 좀 괜찮아 보이는 오빠가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자꾸 눈이 마주치고 싱글싱글 웃더니 이렇게 와보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건이 그렇게 그 로드니랑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 앞에서 막 어깨에 손 척척 얹고 그래도 뭐 싫지 않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호감을 엄청 가진 거예요 모건이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모건을 외딴 골목길 같은 데로 데리고 가더니 사람들 있을 때는 엄청 나이스 했는데 갑자기 둘이 있으니까 머리를 모건 머리를 벽에다가 그냥 쳐버린 거예요 정신 못 차리게 그냥 막 구타를 당했대요 그러고 나서 모건이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봤는데 가슴에 막 엄청 무거운 게 느껴지더래요 보니까 이 모건을 쓰러뜨리고 의식을 잃은 모건 몸 위에다가 막 쓰레기통을 얹혀놓고 간 거야 완전 미친 놈이죠 그렇게 살아났지만 그 누구한테도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모건내 가족이 되게 다 독실한 카톨릭 신자들이기도 했고 모건 자신도 카톨릭 학교 다니는 그런 학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한테 말도 못하고 혹시라도 또 LA에서 그 남자를 마주칠까 봐 항상 이렇게 막 주위를 살피면서 겁에 떨면서 살았대요 그리고 3년이 지났어요 이 모건이 뉴욕으로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이제 마지막 밤에 이제 같이 놀자 이제 모건이 16살이 됐죠 그래서 뭐 미성년자도 갈 수 있는 그런 클럽 같은데 가가지고 막 놀고 있었는데 거기서 로드니를 또 마주친 거야 친구들한테도 말 안 했고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이제 계속 눈만 피한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불편했을까 아무튼 그래서 모건이 막 이렇게 놀다가 딴 데 갔다가 이렇게 왔는데 갑자기 친구들이 야 우리 아이앱 가서 아이앱 약간 패스트푸드 점이거든요 내 친구가 아이앱 가서 밥 사준대 우리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서 나가자 그러더래 그러더니 친구들 이제 차에 앉았대요 자기까지 총 3명이었는데 모건 여자친구 한 명 그리고 남자친구 한 명이었어요 뒷자리에 딱 앉았는데 자기가 그렇게 눈 피하고 피하던 로드니가 갑자기 운전석 문을 열고 차에 딱 타는 거야 알고 보니 친구들이 말한 그 친구가 로드니였어요 모건이 친구들이랑 놀다가 자리 잠깐 비운 사이에 로드니가 이 친구들한테 접근해서 또 막 호감 있게 막 이러고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해가지고 애들 태우고 패스트푸 점으로 간 거야 그리고 모건이 다시 한 번 자기를 그렇게 막 폭행했던 그 남자 앞에서 친구들이랑 식사를 했대요 당시에 자기 신발 밑에 아빠가 혹시 비상시에 쓰라고 공중전화에 쓸 수 있는 동전을 테이프로 붙여놓은 게 있었대 그래서 지금 당장 일어나서 식당에 있는 공중전화로 아빠한테 전화를 할까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아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 친구들과의 시간을 망치고 싶지 않다 이 지금 이 순간만 넘어가면 모든 게 다 끝날 거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밥만 먹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로드니가 우리 집에서 파티하자고 우리 집에 재밌는 거 많으니까 우리 집으로 가자는 거야 이 두 친구가 모건 속 타는 거는 모르고 우리 가자 가자 해가지고 다시 그 차를 타고 로드니 집에 갔대요 친구들이랑 그리고 막 로드니가 집에 도착하니까 노래를 엄청 크게 틀고 친구들이랑 막 몰라요 술 마셨는지 어쩐는지 노는데 잠깐 모건이 화장실 간다고 자리 비웠다가 다시 친구들한테 돌아가려고 하는데 모건을 확 낚아채 가지고 자기 침실로 데려가 가지고 문을 잠가 버린 거야 밖에는 음악 소리 크게 나고 하니까 모건이 막 소리를 질러도 들릴 각도 아니었고 심지어 한 손에 칼을 들고 있었어요 모건이 이러지 마시라고 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바로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했대요 거기서 모건은 로드니에게 성폭행을 당해요 그리고 그걸 당하는 동안 모건은 난 여기서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실제로 막 정신을 잃고 있었대요 폭행까지 당하고 근데 그 순간이었어요 친구들이 where's 모건? 모건 어딨어? 야 모건 어디 갔어? 하면서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막 방문을 열었는데 문이 잠겨져 있으니까 막 친구들이 문을 막 두들기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로드니가 이 문을 안 여니까 이 남사친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남사친이 창문을 깨고 이 방 안에 들어왔어 자 로드니는 거기 서가지고 바지도 안 입은 채로 거기 서가지고 얘 데리고 가라고 그랬대요 친구들이 막 모건을 부축해서 나가면서 빨리 경찰서로 가자고 그랬는데 모건이 얘들아 제발 이것만큼 무서운 일은 이걸 우리 부모님이 아는 거야 제발 우리 부모님이 알면 절대 안 된다고 친구들한테 부탁했어요 그래서 결국 모건이 그런 일을 당하고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모건은 뉴욕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다시 살려고 했는데 몇 달 후에 신문 헤드라인에 LA에서 어떤 로드니라는 남자가 8살 아이를 추행했다 라는 기사가 로드니 얼굴이랑 같이 뜬 거예요 모건은 그 기사를 보면서 눈물을 막 흘렸어요 내가 그날 아빠한테 전화를 했어야 됐는데 그날 경찰에 신고를 했다면 아마 이 8살짜리 아이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탈리가 어떻게 생긴 아이인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런 기사는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 모건이 허구한 날 혹시 업데이트된 게 있을까 해서 막 LA타임즈 모든 언론 신문 기사를 다 찾아봐도 이 탈리의 생사 여부를 알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냥 평생을 나 때문에 이 아이가 죽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죄책함에 살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수년 후에 모건도 성인이 됐을 때 그 세 번째 재판에서 탈리가 증인으로 참석한다는 소식을 듣고 모건도 이 재판에 참석을 하고요 거기서 탈리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탈리에게 편지를 써서 전달을 해줬대요 거기에 이제 다 내 잘못이라고 내가 신고하지 않은 내 잘못이다 이게 다 나 때문이고 너무 미안하다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모건은 탈리가 이걸 알게 되면 나를 평생 증오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탈리가 괜찮다고 네 잘못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줬고 그래서 이제 모건이 나는 평생 동안 만약에 너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꼭 안아주고 싶었다고 그래도 될까 그랬더니 탈리가 그럼요 해서 둘을 이렇게 꼭 안고 서로 이렇게 위로했다고 이 진짜 미친 인간 한 명 때문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밝혀진 것만 이만큼이지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미국 전역에 걸쳐서 피해를 받는지 평생 동안 이 마음속에 응어리를 갖고 살게 됐는지 진짜 너무 끔찍한 일인데요 글쎄요 저는 모르겠어요 모건이 당시에 신고를 했더라도 또 어떻게 그냥 빠져나왔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 얘기하면서 깨달은 건데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이 로드니는 다 이 어린 소녀들 덕분에 다 경찰서로 들어왔어 처음에 체포된 것도 뉴엠프셔 우체국 갔던 두 여자애들 캠프 다니던 그 두 여자애들이 신고해서 잡혀갔죠 그리고 가출 10대 소녀 거의 죽을 뻔 했는데도 한 눈 틈 타가지고 막 도망가서 경찰에 신고해서 잡혔잖아요 엄마 보석으로 풀려났긴 했지만 그리고 세 번째는 12살짜리 로빈의 친구 이 친구 증언을 바탕으로 몽타주를 기가 막히게 기억을 해냈잖아요 그게 단서가 돼서 잡히게 된 거잖아요 어쨌든 이 어린 아이들 덕분에 경찰에 잡혔는데 이 부족한 법이 사회가 얘를 자꾸 방생해가지고 이런 피해자가 늘어났던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나는 사건이었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저는 미국 뉴욕에 살면서 미국 일상 미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 사고 이야기 그리고 해외 토픽들을 이야기하는 썸머썸머이고요 이런 얘기 좋아하시는 분들 구독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들 보실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은 진짜 뻥이 아니고 엄청 큰 힘이 됩니다 사실 원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유튜버는 아니었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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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이렇게 고래도 춤을 추나? 새우가 춤을 추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고래도 춤인 것 같다 고래가 춤추듯이 썸머도 춤을 춰서 이렇게 영상을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이렇게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사실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